여기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공문서를 보냅니다. 그 공문서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지금도 그러지만 이 저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한테 그 편지를 보낼 때 아 뭐라 그러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프레지던트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. 그래갖고 국가를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억울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공식문서입니다. 그런데 송건의 공식문서에 동천왕을 뭐라고 해서 보냈느냐 하면 흉노의 선우라고 책봉하면서 보냈습니다. 이거는 뭐냐 하면 고구려가 당신이 그 당시에 이 흉노의 당신이 고구려의 짱이다 이래갖고 선우로 해서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에 고구려가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송건축이고 중국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에 고구려의 짱이다 이래갖고 선우로 해서 보냈다 이래갖고 선우로 해서 보냈다 이래갖고 선우로 해서 보냈다 이래갖고 선우로 해서 보냈다 이래가